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에 이송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1년 9개월여 만에 다시 넘겨받았습니다.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권 전 대법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만 수사해 왔지만, 이번 이송 조치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까지 함께 맞습니다.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 경제적 이익을 받고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해 준 의혹을 받습니다.